안녕하세요. 야구 이슈의 커몬요정 김화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반가운 얼굴 다시 돌아왔습니다. MC 딩동현! 안녕하세요. 아니 저번에 어디 가셨어요?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안경연 선배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집에서 분리수거하고, 설거지도 하고, 오랜만에 가정을 위해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 그렇죠. 분리수거 날짜가 근데 그날이었어. 아 그날이요? 자 이번 주에도 정말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았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태양 선수와 노수광을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SK는 부족한 투수 자원을 보충하고 또한 하나로써는 외야수 자원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 트레이드는 처음에는 팬들 사이에서는 어느 팀이 더 이득이다 이렇게 많은 토론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팀이 조금 더 좋은 트레이드를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트레이드는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나쁘지 않은 트레이드였던 거 같아요. 특히 SK는 불펜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이태양을 추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했고 노수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야수에 대한 리빌딩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한 트레이드여서 서로 그냥 윈윈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노수광 선수가 더 시합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타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득점 생산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태양 선수가 아마 한 오십 경기에서 육십 경기가 지나고 나면 제 컨디션을 찾고 또 SK의 핏승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경혁 감독 입장에서도 앞으로를 내다본 트레이더여서 뭐 서로 어떻게 보면 윈윈 그런 트레이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레이드는 앞으로도 좀 울밑으로 많이 성사가 될 예정이잖아요. 1 2 3 4위권이 N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박빙을 겨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또 보완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특히나 한화가 이제는 리빌딩을 하는 지금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아마 좀 어린 선수들을 가지고 트레이드를 좀 많이 활발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다른 팀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이런 거긴 한데 슈처스 리그에서 매일 뭐 훈련만 열심히 하고 경기한다고 하더라도 구단에서 이 선수를 아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못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선수는 본인의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구단에서 서로 선수를 위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동현 의원님은 현역 시절에 본인에 대한 트레이드 서리는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트레이드 불가 선수였어요. 지난 14일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에서 열렸던 기아와 SK의 경기였는데요. 정의윤 선수가 헛스윙 삼진을 당한 다음에 배틀을 두동강 내고 걸어갔었는데 이것을 본 또 주심이 덕아웃까지 뒤따라가면서 조금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셨나요? 위원님도? 네 저도 봤는데 정의윤 선수가 물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어필을 자기도 모르게 표정에서 나왔겠죠. 근데 이제 경기 중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심판분들도 힘든 것도 알고 선수들도 힘든 걸 알고 있지만 더 키워서 서로 좀 얼굴을 불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타자들이 이번은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 자체도 약간 심판과의 기싸움 이런 것도 존재하나요? 심판하고의 대화가 아니라 포수하고의 대화일 거예요. 들어갔어? 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그 말투 하나가 심판에게는 뭔가 자기의 판정에 불만을 가졌다는 그런 뉘앙스를 비출 수가 있거든요. 심판한테는 당연히 못 물어보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를 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심판과의 그런 사이는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애꼈어. 애기 간식값 해야지. 오승환 선수가 전격적으로 마무리로 투입되게 되면서 한미동산 400세이브. 저번 주에도 제가 부른 거 보셨죠? 네. 두둥. 두둥. 라젠카. 세이버. 오승환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400세이브라는 존재감 자체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400세이브를 할 만큼의 몸을 정말 잘 관리를 했잖아요. 축하해줘야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기록은 당연히 축하해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승환 선수가 중간 개툰 나왔을 때는 말씀대로 실점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마무리도 딱 가게 되니까 구의가 더 좋아진 느낌도 들고 그럼요. 원래 본인의 옷을 입으면 그만큼 더 편하듯이 아마 오승환 선수도 이 마무리로 가면서 본인의 옷을 같이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투구하고 또 본인이 맡고 나서 요즘 세레머니 또 하잖아요. 강민호 선수하고 또 이것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것 때문에라도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멋있어서? 멋있더라고. 난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저도 기분 참 이상하더라고. 제가 기자시죠? 초창기에 오승환 선수를 봤었고 또 해외로 진출하는 걸 봤는데 또다시 돌아와서 던지는 거 보니까 저도 나이 많이 먹었더라고요. 지금 화면 봐요. 같잖아. 그만하시죠. 바꿔야 되겠다. 정색 교정으로. 김준태 선수가 점점 롯데의 주전 포스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김준태 선수의 티셔츠도 정말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스트레일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승리의 토템으로 입기 시작하면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SBS 스포츠에서 티셔츠로 만들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승리의 토템으로? 제가? 네. 있죠. 우리 작가님. 이의감 텐 작가님인데. 스포츠 경향에서 만들고 싶은 분의 티셔츠? 국장님 막 이런 거 해 그러면. 진짜 저희 국장님의 얼굴을 제 티셔츠로 만들겠습니다. 만들 거예요? 네? 만들 거예요? 넘어가시죠. 그리고 김준태 선수랑 저랑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김준태 선수와 제가 친척? 먼 친척관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돈총각이에요. 이렇게 건너 건너. 사돈총각. 한 세네 다리 건너 이렇게 친척이어가지고 김준태 선수가 활약할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준태 화이팅! 어쨌든 롯데가 이렇게 주전 포수 찾기에 계속 고심을 하다가 지금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보면은. 김준태 선수가 자리를 좀 잡아주면서 그동안 고민이었던 롯데의 포수 자리가 조금은 자리를 잘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허수플레이 하나가 이제는 팀에게도 그렇고 시너지 효과를 정말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롯데가 정말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김준태 선수의 좀 이 마스크 이 밑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키움 전에 수비하는 거 보셨나요? 네. 집념의 수비. 대단했죠.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뒤로 가는 타구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 펜스에 부딪히면 부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집념을 다해서 본인이 이 공을 꼭 잡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하는 플레이가 정말 멋있었어요. 준태야 잘해리. 공인구에 대해서 손혁 키움 감독이 7m 더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또 지금 타자들이나 투수들 사이에서도 공인구가 작년보다 달라졌다라는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타구의 스피드뿐만이 아니라 이 넘어가는 이 궤도 자체가 7m가 아니라 10m 이상은 더 늘어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시즌에 보니까 강백호 선수의 최고 타구 속도가 175km였어요. 근데 올 시즌 182km를 넘겼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타구 스피드가 물론 선수의 벌크업으로 인해서 늘 수도 있겠지만 지금 182km라는 거는 거의 좀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선수들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총론에 대한 방향성이 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왼쪽 공에는 지금 나린이 찍혀있잖아요. 그 연도에 2017년도라고 나린이 찍혀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공은 그렇게 찍혀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 연도수가 왜 여기는 안 찍혀있을까. 그러네요. 근데 이게 공이 만들어지는 곳이 보면은 메이드 인 스리랑카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공 수요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있던 공들을 조금 더 쓰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들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까봐야 돼요. 일단 뭐든 한번 까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까보기로 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탱탱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이 가죽 안에 들어있는 재질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해줘야 돼요. 유튜버. 진짜 할 일 없으면 이렇게 까요 맨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이건 털시 같아요. 이 안에는 짜잔 이거 대박인데 이거 까마식 털이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대박인데 이건 까마식 털이야. 이번 이슈를 한 줄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게이득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할 말이 있었으니까 같겠지. 할 말이 있었나 보죠. 우승환 선수 축하드리고요. 좋겠어요, 집에 트로피 하나 더 생겨서. 준태야, 가문의 영광이다. 7m가 더 나가면 이 선수, 투수들은 옵니다. ERA!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꾹꾹꾹꾹꾹꾹꾹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꾹